다음은 DB생명 DB생명 바로바로 설명을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 위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는 변경사항이죠 신상품 출시가 되었어요 713 종신보험 어렵네요 100년 친구 713 종신보험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치나 체증대 사망금 또는 진단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규특약, 암주요치료비, 기타피부만 갑상소환 주요치료비 종합병원,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 바로보장 내열과 허해성 이것도 바로보장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수습이, 상급종합질병수습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런 입원비,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1인실, 수수비 이런 거까지 다 넣어들었습니다 자, 정해보장 어깨드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내가 약방수죠 항암,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이런 거를 10만원, 20만원 병원비 상관없이 했다면 매년 5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0년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최대 3천만원까지 비례보장, 업그레이드, 특약 추가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역시 5년에서 10년 최대 가입금액도 천만부터 1억인데 500만부터 1억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계 최초 장기호향, 3등급 판정시에도 20년 이후에 20년 시점에서 1억 7,222만원 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 또는 장기호향, 1,3등급 판정시에도 체증은 사망보험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성별, 나이 구분 없이 7년 시점에서 해지 확률 100% 납입기한 중에 장기호향 등급, 1,3등급 받아도 기납입보험료를 환급을 해준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종심보험은 똑같죠 이런 암도 일반암에 보장받아요 1년 미만 시에 50% 삭감 없으며 90이 이후에 100% 대장전망내암, 남성생식기암, 여성생식기암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1억까지 된다 암은 타사와 업계 누적이 미적용됐어요 신상품 당사 타사 업계 누적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10월까지 그래서 10월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올케어 암종신, 암종심보험 간편한 유올케어 종심보험이죠 이 종심보험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암 비례보장, 암정액형, 암치료시 연간 부담금이 천만원 미만여도 OK 정액보상도 5년 보장기간이 충분할까요? 10년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500부터 1억 5천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3억에서 5,35 5배는 하셔야 15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말은 암보험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흥부세미나 하나생명이 좋게 나왔지만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솔직하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암 비례보장 500부터 1억 5천까지 10년이니까 1억 5천 암정액형도 3억 계속 받는 뇌심, 질환수수비도 2천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고른 건강보험 레고보험의 10월에 플랜이죠 암 바로보장 그래서 면체 감액기 없고 연기조건 없다 암도 유사암도 가입 후에 바로보장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레고보험이죠 뇌심 바로보장 그래서 면체 감액 없이 면체 없고 감액기 없고 연기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뇌혈관이란도 허율성 심장이란도 가입 후 바로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혈관 최대 2천만원 허율성 2천만원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백내장 대형류 제외된 게 최대 4천만원 그 다음에 대장운전 백내장 1억 5천만원 여기서 150만원 여기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인실이죠 1인실 입원비 60만원 간병비까지 빈틈없이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1인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60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10만원 간병인 사물당 유환병원은 3만원 일반은 15만원 이게 20만원까지 거의 다 유지면 되는데 15만원 좀 적용감이 없잖아요 있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부가 필요가 필요 없구요 장교회 상태인 시에 납입면제가 돼요 그래서 납입면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으실 거면 필요 없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노치원 그 다음에 1호 등급 중증 1,2등급 판정 시에 보험료 납입면제로 보험료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지지원 능금부터 중증 실소까지 그래서 40세 50세가 이렇게 나오구요 네 40세 50세 그리고 60세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이죠 보장자산 1억 여성은 4억 7,499만원 최대 연금자산은 4억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지금 노을 위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DB생명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은 농협생명 자 농협생명 우리가 8월달 9월달 암주요치료비 비례형으로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죠 10월달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험만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10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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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달 11월달 5일 다음이 개그 5위 5 Matzes